자 라이스 마감의 3번마 폴가이 믿을만한 다실바가 탔구요 외곽에서 갈고 선행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자 요거는 믿을만한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자 주력 한방 메인 한방 노리는 놈 직전 경주 외곽 밀려서 쭈르다가 깨진 자 정우주에서 박케이로 박힌 2번마 할라 누리가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상복식 3번 9번 3번 9번 자 한마리 4번마 한혈마 상복식 3번 9번 3번 9번 자 한마리 4번마 한혈마 자 오늘 부산 경마 첫번째 승부처입니다 대가리 직전 경기에 좀 센 편성해서 뛰었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정도윤희 3번마 골드 파운틴 다시한번 노립니다 골드 파운틴 규력으로 들어가는 놈 6번만 런파이터 상복식 3번 6번 3번 6번 규력에 2번 2번 규력은 멈추어 2번 4번마